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암 사망원인 1인 질환이죠.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진료를 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의 이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높은 사망률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폐암이 치료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런 암종들의 특징이 다들 늦게 발견된다는 거죠. 1기, 2기 암들은 완치료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1기 암은 90% 넘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1기, 2기 발견된 게 중요한데 폐암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검진도 어려운 분야였었고 그 다음에 또 병 자체 특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를 빨리 건너뛰고 3기, 4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병기가 늦게 발견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1기, 2기도 폐암은 예우가 안 좋아요. 다른 암처럼 90% 되는 게 아니라 1기를 하더라도 완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기가 늦게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병 자체의 특징이 전의를 좀 빨리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암보다는 조금 더 치료도 어렵고 치료도 좀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폐암 진단받은 환자 10명 중에 4명이 다른 장기로 전의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폐암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곳입니다. 4기 환자 생존률 얼마나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4기 환자 40%도 우리나라는 조금 적은 편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폐암에 대한 검증을 하기 전부터도 상당히 다양한 루트로 검사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비교적 좀 빨리 발견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는 여전히 높은 수치인 거죠. 우리가 보통 5년 생존을 많이 따지는데 원래의 의미는 완치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4기 환자는 완치를 의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병이 처음부터 깊다 보니까 우리가 5년을 생존한다 하더라도 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경우들이 많고 조절이 되는 경우다 보니까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05년 정도 됐을 때가 뭐 한 15% 16%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정도 지나갔고 한 2016년 됐을 때는 뭐 30% 32% 정도 이제 얘기하는 퍼센트인데 저는 사실 퍼센트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배가 됐다는 거 아마 그게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퍼센트라는 거 자체보다는 아마 그런 전반적인 어떤 변화의 방향을 보시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교수님이 치료한 상위 환자분 중에서 장기 상존한 분이 계신지 뭐 이런 거 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 제가 사실은 폐암만 본 지는 10년이 됐지만 폐암을 본 지는 보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안 그래도 이제 뭐 10년 넘고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머리 빠지고 토하고 이제 그런 전통적인 항암제도 쓸 때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정말 뭐 100명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몇백 명에 1명은 진짜로 항암제 치료하고 나서 완치된 사람이 있긴 있어서 그때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얘기 못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일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표적치료제라는 게 나오면서 표적치에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초창에 썼던 환자들 중에 몇몇 환자들이 드디어 이제 10년을 넘게 생존하는 환자들이 다 있어서 아마 폐암을 10년 이상 진리해 보신 선생님들 그런 환자분들이 몇 분씩은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환자를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숫자가 이제 벌써 이제 두 자릿수를 넘었고 이제 면역함제 이제 나온 지가 아직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면역함제 시대에는 그 숫자가 많이 늘고 있어갖고요. 제 경험하는 숫자만도 아마 세 자릿수 숫자로 금방 넘어갈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진단 후에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으실까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약이 얼마나 잘 듣느냐가 결국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약이 잘 들을 수 있는 특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폐암이 다른 암보다 조금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또 희망이 점점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제 좋은 약제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적치료제도 이제 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면역함제도 또 이제 엄청난 역할이 있는데 아마 아주 운이 좋게 두 가지 약제가 다 이제 효과가 있으면서 또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개발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가 폐암이다 보니까 그런 약제에 잘 듣는 특징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전체적으로 생존을 잘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거는 누가 잘 듣는지 누가 안 듣는지 그 다음에 안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 비해서 뭐 때문에 안 듣는지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밝혀져 있어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에서 침년도 생존하는 분도 보고 또 역으로 또 치료제가 전혀 안 됐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밖에 생존 못 하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인자들에 연구를 이제 너무너무 활발하게 하고 싶은 이런 역구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표적치료제에 대한 표지제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항암제도 역시 면역항암제에 대한 표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제 우리가 뭐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들까지 갈 수 있나 그런 인자들을 갖고 계시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한 게 또 환자분이나 가족들의 태도도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안 믿었거든요. 스트레스 레벨이란 게 정말 암의 생존에 예언을 미칠까? 물론 데이터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뭐 30% 정도 더 좋게 한다. 또 운동 열심히 하면 또 20% 정도 좋게 한다. 이런 데이터는 있었지만 사실 별로 저도 잘 안 믿었는데 저도 이제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보다 보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가족들의 서포트나 이제 지원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거 같고요. 5년 10년 생존하시는 분들의 이제 예만 봐서 이제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까 어떤 암적인 특징 말고도 결국 본인 스스로도 대단히 이제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면서도 또 이제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가족들이 그런 것들 옆에서 잘 이제 지원해주는 분들이 확실히 오래 생존하는 분들 중에 더 마음에 눈에 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아마 그런 요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폐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힘을 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신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폐암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세 가지로 꼽아 주신다면요. 저도 고민이 많은 게 아마 한국 의사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대로 뭐 3분, 5분 진로 만드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3분이나 5분의 진로를 못 보면 이제 환자를 도대체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중요한 정보를 빨리 전달해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세 가지를 알려드려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진단명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 진단명이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대표적인 암종들은 사실은 거의 한 가지 암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위암이고 대장암이면 끝나는데 폐암은 그 안에 분류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냥 폐암이라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크게는 이제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누고 비소세포 폐암 한에도 선암이라는 게 있고 평평상 폐암이라는 게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드문 암종이 뭐 선화가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폐암이라도 그 안에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도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잘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폐암은 종류가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변기에 대한 정보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부분은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도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진을 보여드릴 때 이제 환자분들 반응이 좀 너무 좀 다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심한가 하고 이제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걸 이제 보물어서 좀 더 안심을 하고 이제 뭔가 그 좀 잘 대처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셔서 그거가 아마 심상 의사들이 아마 좀 다르게 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괜히 너무 많이 얘기해서 혹시 치료의 의지를 꺾을까봐 좀 걱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물론 자기 전의 부위가 어딘지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는 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만약에 환자 옆에 계신다 그러면 환자한테 맞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무조건 또 아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많이 알고 대처하길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좀 모르면서도 그냥 잘 믿고 가길 원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서 저는 솔직히 약간 눈치를 보면서 이제 하거든요. 어디까지 얘기할지를 수위를 보면서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사실 사인을 보내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 사인이라든지 뭔가 당황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대표로 얘기하시겠어요? 하고 여쭤보긴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소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환자가 아셔야 되는 거라고 또 소신을 가질 수도 있어서 참 이런 부분이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가족들이 미리 그런 걸 아셔서 너무 이제 자세한 정보가 독이 될 것 같으면 처음 면담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 얼굴은 꼭 뵈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분 얼굴에서 사실 많은 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얼굴 한번 뵙는 건 중요하지만 얼굴 뵙고 나면 뭐 잠깐 제가 대표로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금방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또 환자도 살짝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보니 좋은 요령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제 폐암은 특히 이제 유전자 정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에 잘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제 그거가 아마 유전자 정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사기 폐암의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중앙선생활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시각 세계에서 우선지 Qingled Đi가 에 account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